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 3월 학평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3월 학평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3월 학평을 잘 넘어가게 하기 위해 선생님은 어떤 강의를 준비했는지 두 가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3월 학평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중에 첫 번째 의미는 뭐니뭐니 해도 3월 학평은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을 가르치는 시험이다. 즉 여러분들이 인생에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는 수능과 9평, 그 앞에 있는 6평, 전에 있는 3월 학평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시험이라는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이 큰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을 어떻게 겪어야 하는지를 연습해 볼 수 있는 시험이다 라는 거. 정말 진지한 자세로 3, 4주 정도,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 약 4주 정도인데 그 남아있는 기간 동안 어떤 식으로 시험을 준비하는지, 그 준비 과정을 잘 겪어보고 3월을 보면서 스스로 느껴질 거야. 내가 개념에 너무 치중했나? 또는 새로운 문제만 너무 접근을 했었나? 이런 어떤 과정에 대해서 깨닫는 것들을 교정해서 6평에는 개념과 기출과 새로운 문제에 대한 연습을 조금 더 잘 균형 있게 공부를 해야지라고 하는 나에 맞는 시험 준비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첫 번째 연습인 거야. 당일의 시험, 즉 그런 큰 시험을 보는 그 당일의 어떤 마인드와 그 당일의 어려 문제에 막혀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가게 한다는 그런 실전 내에서의 아주 배짱 이런 모든 것들을 당일날 연습할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걸 좌우하는 건 얼마나 준비가 잘 됐냐에 따라서 배짱도 생길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 대한 연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야. 3호를 준비하는 과정, 나한테 맞는 과정을 1차적으로 찾아내야 6평을 준비할 수 있고 6평에서 한 번 더 시행착오를 한 다음에 진짜 내가 나한테 맞는 시험 준비의 과정을 세팅을 해서 진짜 수능하고 유사한 9평, 전범위에 해당하는 9평을 봐야 하는 거고 그거를 다시 한 번 수능에 연습함으로써 완벽한 시험 준비를 하는 것이 3월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의미다라는 거. 3월은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첫 연습이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할 건지 반드시 여러분들은 3월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하고 그 계획을 실행해야 하고 그리고 3월의 결과가 나왔을 때 나의 계획과 그에 대한 실행에 대해 분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선생님은 오늘 3월의 과정, 3월을 준비하는 과정을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선생님은 어떤 강의를 준비했는지 마무리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연습이다라는 거 지금부터 3월 준비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은 아직 한 4주 정도 남았으니까 선생님 준비할게요 라고 하다가 막상 3월이 직전에 다가오게 되면 3월 직전으로 가게 되면 겁이 나거든요. 겁이 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어져. 피하고 싶어지면 어떤 합리화를 하게 되냐면 어차피 평가한 시험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겨울에 겨우 개념을 좀 공부한 지금 이 상태에서 실전 연습으로써 3월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지 않겠다. 그냥 잠시 3월은 가볍게 지나가고 6평을 열심히 준비할게요 라는 합리화를 하게 돼. 그런데 그러지 말고 끝까지 부딪혀서 3월에 대한 계획을 지금 짜고 그걸 실행으로 옮겨서 3월을 마지막까지 부딪혀야 돼. 정말 3월 보러 시험장에 들어가는 그 마인드가 수능 들어갈 때 마인드인 듯 그렇게 걸어 들어가야 돼. 그렇게 3월을 부딪혀서 이겨내야 그 시험을 준비하는 그 첫 번째의 경험이 두 번째의 6평까지의 경험을 그대로 만들어 줄 거고 그렇게 두 번 정도 연속으로 하면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는 게 습관이 되어서 9평도 수능도 준비하게 될 거라고. 3월은 절대 피해서는 안 되는 시험이다. 3월을 가볍게 지나가야지 라는 마음은 6평 9평 수능까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첫 경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절대 3월은 가볍게 준비하지 말자. 정말 열심히 계획하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맞게 열심히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고 그리고 결과를 반드시 내가 했던 준비 과정과 대응시켜 분석해 봐야 된다. 알겠죠? 자 그래서 3월은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을 가르친다. 그래서 준비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강의로 도울지 마지막에 얘기를 할게요. 자 두 번째는 3월이 나한테 주는 결과의 의미가 있어.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해. 근데 그만큼 결과도 중요하잖아. 근데 그 결과에 성적은 사실은 내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0%야. 3월의 성적이 좋아. 면접관에게 내가 3월 성적은 참 좋았는데 라고 자존심 세울 거 아니잖아. 그죠? 3월 성적이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0%야. 거기서 멘탈이 흔들려서 봄에 3월 못 봤어 막 좌절하고 그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말자고요. 3월 결과가 우리에게 남기는 경우는 뭐냐면 3월은 좋은 추억이 되기보다는 좋은 경험이 되어줘야 돼. 즉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것 그건 너무 중요한데 마지막에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 결과 그 좋은 점수에 일단 집착할 필요가 없어. 좋은 점수는요. 아 난 3월을 참 잘 봤어 라고 하는 추억밖에 안 돼. 그 추억은 우리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돼. 사실은 좋은 준비 과정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받으면 참 좋겠지만 정말 신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선물은 나쁜 결과일 수도 있는 거야. 3월에 많이 틀리면 그만큼 나한테 어떤 것이 부족한지 많이 깨닫게 돼.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더 많이 배우게 돼. 3월에 좋은 성적을 좋은 추억으로 삼아 수험생활을 유유자적할 생각하지 말고 결과가 오히려 안 좋을 때 거기서 겪은 경험들 만약에 실수를 한다? 그러면 3월에 해봐야 되는 거야. 6월, 9월 가기 전에 3월에 해봐야 돼. 되게 황당한 실수? 3월에 하면 땡큐지. 다시는 그런 실수로 하지 말라는 선물이니까. 개념에 만약에 허점이 있었다면 딱 그 허점을 찌르는 거기를 딱 건드리는 문제가 나와줘야 돼. 그래서 개념을 다시 다시 되돌려서 잡을 수 있게끔 3월은 좋은 추억이 되기보다는 좋은 경험이 되어주기 위해서 많이 틀리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결과 나쁜 성적에 좌절하지 말자. 좋은 성적에 집착하지 말자. 우리는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연습을 하는 거고 그 결과는 나쁠수록 배울 게 많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과정에 대한 연습과 결과는 좋은 경험이 되어주리라. 라고 하는 배짱. 괜찮아. 많이 틀려도 나는 거기서 더 많이 배울 거야. 하나를 틀리는 사람보다 두 개를 틀린 사람이 더 많이 배울 거고 두 개를 틀린 사람보다 세 개를 틀린 사람이 더 많이 배울 거고 더 겸손하게 다시 제대로 공부할 기회를 가질 거니까. 됐죠? 이렇게 두 가지의 사물의 의미가 있고요. 사물학편 포기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끝까지 부딪혀서 넘어서겠다. 이겨내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